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올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올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에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올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올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올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선 앉아 곧 사올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올의 딸 메라베에게선 앉아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올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올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루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올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올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세결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처죽이니, 그 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천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처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자신의 딸과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놀이터에서 딸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 딸의 입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모래가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대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아이스크림을 주기 위해서 입속에 있는 모래를 모두 다 빼낸 후에, 또 물로 다 씻어낸 후에, 그 후에 아이스크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입에 모래가 있는 채로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입에 모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죄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막혀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풀어주시기까지, 풀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에라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래를 거두어주시고, 비를 다시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기근을 없애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인데,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19장 이후의 사건들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회고하는 장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적어도 사무에라 9장 이전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실제로 무비보셋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날 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간적으로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일어난 때는 그 이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 기본 사람들의 집안 사이의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전남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비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비가 몇 달만 안 와도 농사가 굉장히 힘든데, 이스라엘 땅은 훨씬 더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3년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집트 땅은, 애국 땅은 나일강이 있고 관계수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 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3년이 비가 안 왔다면 아마 모든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비가 왔을 것입니다. 그때의 다이씨이 했던 일은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현상은 겉으로는 가뭄이 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일으켰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또 요즘은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을 하죠. 어쩌면 또 이제는 챗, GPT 그런 것들을 검색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식들을 너무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문제 앞에서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무가 마냥 마르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줄기와 잎도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무 뿌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래서 뿌리에 물을 줘야 하잖아요. 뿌리에 물을 줘야 가지와 잎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부모님들이 먹은 것, 부모님들이 받은 것이 그대로 흡수한 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사실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문제라고 하는, 소위 문제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담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도 많이 전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부모님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들은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예전에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많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수년 안에 그런데 오래가는 기업들 오래가는 회사들을 보니까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가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 한 개가 아닌 천 개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래간다. 흔들리는 진통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낳는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은 신뢰를 주는 기업 본질을 붙드는 기업이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이선는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머리에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정말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인생도 비전도 꿈도 사업도 자녀 양육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전문가가 가장 전문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계엄예배 가거나 그럴 때 이 일에 가장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물어봅니다. 약간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뜸을 드리는 분도 계세요. 또는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가장 탁월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시고 짚고 계시고 풀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기부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우수와 구장에서 기부온 사람들이 멀리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가 화친을 맺습니다. 여우수와 조약을 맺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서로 보호해 주기로 합니다. 조건은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우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도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울의 때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들을 억압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족주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다윗을 조금 도왔다는 이유로 노읍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이는 일은 아마도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약조했던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조했던 약속했던 이것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기부원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원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기부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그들은 이건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돈 벌려고 자신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21장 5절 6절에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올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올이 살던 기부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이 말을 들은 다잇은요.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 원래 사올의 첩이었죠. 그의 아들 둘과 또 사올의 손자 정도 되는 다섯 명의 사람들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또 리스바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나오고요.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서 압살롬과의 전쟁 때 다잇을 도왔던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의 사람들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실제로 일곱 명을 매달았습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들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는 수습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부원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단순한 몇 명의 학살이 아니었고 굉장히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기부원 사람들의 마음이 상심이 컸다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가 내리기까지는 그 일들을 이 얽힌 관계들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또 아픈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의 딸 리스바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사울이 죽지요. 그 이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잖아요.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부넬이 이 리스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또 아부넬도 요합에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 이렇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한 큰 상심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이요. 그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에라 21장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 일을 리스바가 최소한 1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에서 7개월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바위에 굵은 배를 펴고 계속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밤에는 계속해서 들짐승과 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과 그의 자선의 죄값을 치르는 일임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리스바라는 그 어머니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죄는 계속해서 상처를 낳고 또 상처는 또 죄를 낳고 이러한 관계들 얽히고 설키고 막히는 이러한 관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왜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을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 비를 바로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리스바의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예전에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었을 때 베싼 성벽 거리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시체들을 수수분해 주었지만 장래는 완전히 제대로 치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요.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매달렸던 일곱 명의 뼈까지 같이 갖고 와서 이것들을 잘 합장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안치된 곳 그 묘에 합장을 해줍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울의 자손들은 죽게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제대로 수습하게 하시는 일 참 어려운 일이고 너무도 복잡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온전한 회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 자손을 또 내어줬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했던 사울 왕의 장래를 또한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매달렸다는 표현이 일곱 명이 매달렸다는 표현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위세계 하필 그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위세계 이 일들을 맡기셨을까 사울의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위세계 맡기셨던 일은 다윗이 이 일을 풀어나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다윗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계를 풀어갈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수준은 훨씬 더 높은 것이에요. 모세가 그 지면이의 온유한 모세가 화 한 번 내고 가난한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세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우사가 실수로 수례로 법계로 옮기다가 법계를 잡고 죽잖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우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요 법계를 블레셋 땅에 뺏겼을 때요. 물론 법계가 다니는 곳마다 블레셋 성읍들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옮겼을 때 수례로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법계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수준이 그대로 요청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덴이 막힌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땅의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모든 세계가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원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친인척 관계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그 관계에 풀어나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정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도 또한 부모입니다. 풀어가야 할 일들이 혹시 생각난다면 또 풀어가야 할 관계가 혹시 생각난다면 또 먼저 연락해야 할 그런 분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관계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요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내 가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위처럼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 얽힌 것들을 풀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아 21장 1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다나의 뼈와 함께 베냐민지파의 땅인 셀라인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위시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에 막혀있는 것들 아픈 것들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풀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셔서 다른 것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검색하고 또 혹시 또 은행을 찾아가고 물론 필요한 일들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여호와께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이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 찾겠습니다. 먼저 주님 의뢰하겠습니다.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먼저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핵심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부응에 기도했지만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얽히고 석힌 관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가정부응에 하면 마음이 어렵다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 그분에게 있었는지 들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어려운 가정들 너무 꼬인 가정들 얽히고 석힌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은 다 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가정의 어려움들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예수 믿는 우리 한국교회 가정들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계적으로 건강으로 또한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함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또 한국교회를 올려드리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힌 관계들을 풀어나가시는 것들을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어려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막혀있는 것들 죄에 대하여 상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두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에 대한 사명들 하나님 저희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당처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한국교회 가정가정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중대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끊어져 있고 막혀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 관계들이 있다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